다음 주에 만나요 성님! 사과님 빨리요! 안녕하세요 경찰이시라면서요? 어린 놈 새끼가 조영사 파이팅이래요! 이름만 형사지 하는 게 뭐예요? 가지가지 한다 이 부검 결과 변사자는 9월 7일 밤 22시경에 질식 사댄 직후 내장 렌트 꺼내지 말라고! 꾸준히 치료받았으면 나을 수도 있었는데 엄마! 병원이에요! 조영아 신고해 명환이 신종된 거 하고 애 아빠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러는 거예요 명환이 자신을 위해서도 좋을지 몰라 우리 가족 사진 내 사랑하는 아빠 엄마 우리 오빠 내 동생 멀리 떠나 내 동생 너무 오래 조 내 동생 너무 고프으면 사진 속에 예쁜 얼굴 가만이 쳐다보지요 고지요